자, 충차 관우 자, 바로 그냥 공격 자, 입상하고 자, 됐네요 아, 마초만 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마초가 없네요 마초만 오면 참 좋은데 마초만 오면 참 좋은데 마초만 어디 있는 거야? 아까 안정했다고 했는데 자, 지금 출발 자, 지금 출발 자, 지금 출발 자, 지금 출발 자, 됐고 누규? 애들 무작위 등용되는군요 또 한다스 등용되네요 자, 누규 안 되고 염원 안 되는군요, 이제 됐어 자, 탐색이나 좀 하고 또 넘어갑시다 역시 기차 놀이하면 또 금방 끝나긴 하네요 확실히 이거 뭐 다 끝났지 뭐 하하하하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야겠다 자, 여기 벌써 치고 아, 벌써 이만큼 갔구나 아이고 아, 근데 애들이 라인업이 좋아서 나름 또 괜찮네요 어, 저 정도면 뭐 해볼 만한데? 군단 편제를 할게요 일단 3군단 군단 편제를 해서 여기 줍시다 여기, 여기 주고요 자, 결정하고 자, 이제는 또 가 추정 음, 이쪽을 칠까? 이쪽을 한번 치보도록 할게요 니네가 여기, 여기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조정 자, 저건 뚫어주겠지? 자, 보상하고요 자, 나갑시다 여기도 2차 자, 일괄 음 유비 연계해서 방덕은 뺄게요 방덕은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오시고 자, 유비가 여기 손상향이 여기 아, 유비 여기라고 됐어요 바로 쳐주고 음 요거 괴가 워밍 아, 여기도 누구를 치? 누구를 치, 진짜 장비 다시 넣을게요, 그냥 에이, 할 게 없네요 음 음 음 거부 쳐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자, 신상기문 합시다 오, 이거 버벅거린다 항상 출진을 하면은 그러니까 홈부터 버벅거려요 이거 하도 많이 잡아보니까 어 자, 이쪽으로 오시고 징궁 자, 징궁단하고 더이상 오지마 더이상 오지 말고 한국관 뚫고 동관까지 뚫어주면 더 좋겠죠 음 자, 올라가고 계시고 아, 징그럽군요 이제 슬슬 슬슬 징그럽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내 한 번 더 보내 자, 출정 한 번 더 보네요 3군단에서 갈 데가 있나? 이렇게 가고 16,000 자, 됐죠 16,000 여기 북쪽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죠 됐어요 자, 그리고 2군단 음 아, 여기도 좀 깨고 싶긴 한데 합시다 출정 여기를 또 2군단에서 할게요 여기 여기 아, 5,000밖에 없나요? 잠시만 자, 이 정도면 되겠죠? 됐어 됐어 자, 포상하고 넘어갑시다 간지부진 자, 됐고 교역이나 좀 갔다 올게요 교역이나 음 아, 전술론 나쁘지 않죠? 특사 2 자 자 자동 익명 합시다 어우, 겁나 많아 하여튼 자 모병 담당 없군요 들어갑시다 또 깨는데 은근 오래 걸리네 이게 아, 저 게임과 관련 없는 작담을 조금 자제해주세요 네, 그 작담은 오픈 채팅만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하시고 네, 지금 게임에 조금 집중해주세요 아, 등에가 이쪽으로 꼬라박는 건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등에 이거 실수했군요 아, 등에 저거 실수했네요 이건 아니죠 난 이리로 갈 줄 알았더니 왜 저리로 가네? 14도요 네, 막상 또 하면 재밌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아시면서 아, 신원형 아, 그치 신원형 됐고 어, 다 필요 없어, 연애들 자, 탐색이나 합시다 도역 같지 않았나, 아까? 아, 여기도 음... 대충, 대충 보내, 대충 가, 대충 가 자, 갑시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알긴 하는데 저기를 꼬라박네, 저기를 저렇게 대게도 더욱이 대박 들어가는군요 한번 합시다 위치가 좋네요 자, 관우가 들어가셨고 아, 참 깨는데 오래 걸리긴 한다, 저게 별거 아닌데도 깨는 게 오래 걸리네 다시 나가, 출진 자, 관우 손상향 또 나가고요 어, 중차 아, 잠깐만 이거, 자, 관우한테 자, 습득 자, 관우한테 이거 한번 배워보자 자, 관우, 관우 어딨나? 관우한테 카프, 뭐야, 뭐야 전상돌격에 서있죠? 요거 결정 전상돌격에 서있죠? 전상돌격에 서있죠? 여기 있어요, 마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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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돌격에 서있죠? 쓰게되네 자, 병사 최대 땡기고 대충차 됐죠? 어, 관우 꼬라박고 공격 자, 손상향은 여기 있읍시다 진군 관우 진군 공격 자, 유빈 여기로 오고요 알겠습니다 자, 갈량이도 여기로 옵시다 띵당 부푸치대 야, 니네 아이, 참, 얘네 얘네 어, 흐 흐 얘네가 문제인데 야, 니네 와서 그냥 건설하고 이거 쌀이나 좀 맡기고 있어라, 여기서 여기서 쌀이나 좀 맡기고 있어 쌀이나 좀 맡기고 있어 보상하구요 음 한번 써봅시다 제가 직접적으로 써본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되나 도대체 나, 저거 좀 봐봐 94 됐구요 어 이거 그냥 꼬라박 가서 끝나는 거죠? 흐흐흐흐 뭐 특별한 모션이 나오긴 할까? 그런거 없겠지? 그런거 바라면 안되겠죠? 하우영녀 발견 좋아요 어 응? 뭔데? 한개 죽어도 돼 어, 한개 죽어도 돼 이제 죽어도 돼 자 이리로 봅시다 잠깐 비켜줄까요? 비켜주고 갈냥이도 좀 비켜 충착하는데 눈치 없어요 하여튼 머리만 좋으면 뭐해요 눈치가 없는데 등용 좀 계속해 주고요 없군요 22명 또 이거 이동합시다 쓸데없죠 애들이 대충 옆으로 가고 아 진류도 다 필요없잖아요 진류를 줄게요 자 군단 편제해서 우리 3군단 줍시다 자 진류 가지고 자 조조가 지금 거의 끝나가네요 어 여기 벌써 치기 시작했어요 벌써 하하하하 북평이랑 양평 끝났고 여기도 작살 났고 자 그나저나 우리 마초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게 전상 동격 갑시다 자 정상 동격 모으고 있어요 아이씨 어 왔다 왔다 한번 봅시다 그냥 퉁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와 아 5천 5천 날려버리네 오오 꽤 셉니다 이야 세긴 세네 군단요 그렇게 최대한 만들어본 적은 없는데 꽤 세네요 오우 꽤 셉니다 어 이거 맞들렸는데 잠깐만 하하하하 자 공격 11이면 되죠 오 꽤 세잖아 백업 가구 자 생각보다 꽤 세네요 뭐니 뭐니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아 요거 뺐다고 바로 하하하하 아 제가 그냥 저기 있었군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제가 그냥 갑자기 비었어 뭐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저걸 또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아휴 참 그걸도 빼가네 하하하하 자 호꽁이는 잠깐 요거 좀 먹어줍시다 친구 네 됐죠 음 아 이거 바로 저렇게 쳐들어가는군요 하하하하 잠상돌격에서 또 모아봅시다 병사가 생각보다 꽤 많이 다네요 자 포상해주고 고마워 고마워 등용 뭐 할 거 있나 아 없네요 저 우리 남쪽 좀 봅시다 우리 유장이랑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우 역시 와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자 지역회유 좀 해볼까요 자 됐고 어 도와줄 수 있는 건 지역회유밖에 없죠 지금 어 해줄 수 있는 거 없고 야 저기 많이 싸우고 있네요 후속도 한번 보내줄까 후속도 한번 또 보내줍시다 만천 자 셋 넷 다섯 오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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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달려도 돼 다가 아 저 위로 가는 건 좀 아니고요 아니구 자 이거는 수송을 합시다 수송을 병사 이만 자 이렇게 대충 보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보내면 되죠 다섯 턴 합시다 수송 아마 그쪽은 될 거예요 네 그쪽은 될 겁니다 여기 둘은 되겠지 자 외교에서 친선을 미리 해놓을게요 친선을 맹에 고정이 불안해 고정이 하하 자 나이 저래들 하면 됩니다 하면 돼 됐고 이번엔 얼마나 될까? 아... 한나만도 들어가면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게요 오천이 뭐야 내구 시상에서 진짜 내구 없어가지고 내구 30몇 남기고 살아나기도 했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전상 돌격에서 한번 쓰고 우와 만날 나갔어 병사 아 겁나 센데 잠깐만 겁나 센데 전상 돌격에서 관우가 쏴서 그런지 겁나 세군요 대기대더 999가 이거 거의 맥시멀 아닙니까? 999가 날라가 버리네 무시할 정도는 아니군요 이게 굉장히 센거죠 관우가 서서 그런가? 또 일반 잡장이 쓰는 거나 관우가 쓰는 거나 관우가 쓰는 거랑은 다 다르잖아요 거의 맥시멈 들어갔군요 진짜로 숫자가 4개까지가 초군가 봅니다 숫자를 천자리 천 단위까지밖에 구현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999라는 숫자는 또 천 받네요 제가 보통 단기구 써도 한 6,7천이잖아요 오 이거 끝났는데 이거 장안? 이거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죠 관우니까 그러겠죠 뭐 자 됐고 장산돌격 끝 아 만 넘네 만천 만천 들어갔어요 만천 만 되네요 아니아니 지금 만천 들어갔어 만천 얼마 들어갔어 자 리미트가 조금만 더 높았던 걸로 야 전상돌격 이거 꿀이잖아 야 다른 무장 다른 무장으로 쓰면 별로 안될 여기를 이거를 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출진합시다 자 병사 최대는 안되고 병사 일괄한 오천 갈게요 일단 여기도 얘네밖에 없거든 일단 잡고 일단 잡아줄게요 나머지는 좀 멀어서 그 충차를 가져가긴 좀 거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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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걸어갑시다 이제 걸어가야 돼 이제 걸어가야 돼요 경조재패 경조 경조 경사 났죠 그러게 다른 성도 아니고 여기 좀 장안인데 대규모인데 저 정도면 다른 성은 한방이겠다 그러게요 먹어봅시다 그러게 아 여기 과캐가 저기 있군요 저거 뭐하니 전상돌격이 한방이면 끝나는 거 저거 아이참 자 이쪽 마무리 아 호관에서 또 싸우고 있군요 아이참 자 조조가 저기서 어 여기 자 오케이 먹었고요 북평 먹었고 양평까지 가겠지 자 오늘 목표는 1시까지 1시 전에 끝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1시 전에 자 됐고 자 포로 1시 전에 끝나는 걸로 해봅시다 자 북평까지 먹었고요 자 오나라랑은 이거 해방할까 그냥 이걸 해방을 해도 이제 조조가 너무 많아서 아마 돈 딸릴 수 있거든요 그냥 보도합시다 아이참 자 외교 자 오랑은 외교해야 돼요 자 친선 자 오한 불화에요 야 금 많이 줘 금 많이 줘 친선 많이 하구요 음 고정이랑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оп나 조조 적시 유순 적시 음 아 대한 이참 아 아 드디어 안정 갑니다 알았어요 응 안정가 동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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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또 저 다른 뭐 다른 그 태수들이 등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 나는 유독 그런 것 같지 않나요? 13때는 태수들이 등용을 되게 잘했는데 이상하게 등용은 잘 안하는 것 같아 애들이 여기 또 다 터지게 싸우겠네요 전수 10번째 어깨 하나 압박 아 깜짝이야 아우 나 발란 나누지는 않았네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아우 나 발란 나누지 않았네 아 진짜 아니 마지막에 조전 한복 권고를 할까 사실 그게 더 온전히 먹기는 좋거든요 굳이 뭐 이런데 안 치고 한복 권고를 해도 되긴 하겠는데 가봅시다 두 턴에 한 번씩 컨트롤할게요 두 턴에 한 번씩 자 포상해주고 자 등용해주고요 마초는 어디 있는 거야 하여튼 나 저 총봐바 자 됐고요 아 뒤로 다시 봅시다 혹시 쟤야 없죠 이벤트 보죠 아 마초 어디 있어 마초 왔나요 자 마초 왔나 자 이동 자 호출 자 맹기 어딨나요 마초 없는데 아 없는데 인명부터 하고 보네요 없는데 일단 인명부터 하고 보는 거야 그냥 황당하네요 자 가는 병이 해주시고 어 자 이동 좀 합시다 크루큐 이상하네 하하하하 지금 이상하네요 자 이동해서 또 눕시다 음 산월재상은 빼고 또 한 건 해주겠죠 여기 조조 야 이거 호관을 못 듣고 있어 저걸 아유 참 하하하하 답답하다 진짜 탐되긴 합시다 아 됐고요 설마 저것 때문에 또 다 썩어둔 되는 건 아니겠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 저 아래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좀 봅시다 아 어 어우 야 철벽 방황하고 있군요 지금 나름도 철벽 방황하고 있어요 대단한데 자 포장해나고 넘어갑시다 자 포장해나고 넘어갑시다 헤헤헤 흠 흠 흠 흠 흠 자 드디어 십단 됐다 아 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놈의 역병은 진짜 어쩔 수 없죠 뭐 자 지역 내정해주고요 자동인명 응 됐고 흠 흠 흠 흠 자 포장해줍시다 흠 흠 시정 뭐 할 거 있나 흠 흠 흠 흠 흠 자동해 자동해 자동할게요 항복광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만 먹으면은 여기 아래만 먹으면은 항복광고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로 닫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요것만 먹으면 되는데 저걸 못 먹네 자 이벤트 아 중간엔딩은 됐고 자 중간엔딩 나왔네요 보통 중간엔딩은 아마 1시간이면 되니까 네 마무리합시다 아 중간엔딩은 흠 흠 흠 흠 잠깐만 잠깐만 자 연노 한번 내겨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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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장하구요 흠 흠 흠 자 탐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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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죠 만져도 되고 응 되네요 흠 흠 흠 자 포로합시다 일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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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정 됐고 이거 그냥 무력으로 먹어줄까 아니면 항복공고를 시킬까요 조조 항복공고 안하겠지 조조 항복다위 안하겠지 흠 흠 흠 흠 아이 힘으로 밀어 그냥 예 초청합시다 흠 가구 음 음 병사 9000 가가가 이렇게 합시다 흠 흠 자 됐고 항복 안하겠지 아 죽여야지 죽여야죠 흠 흠 흠 흠 자 혹시 등용되나요 마초 한번 자 소속 자 신분 자 우리군 한번 봅시다 마초가 진짜 있는건가 일단 마 마 마 마 아 애들 겁나 많죠 어 뭐야 마 없어 마 속 아 있구나 헐창에 있네요 헐창에 모병하고 있네 자 일로와 하하 어 있었어요 언제 불러갔대 하긴 없지 저게 나올리가 없지 자 됐고 어 이러면 제가 그냥 뺄게요 아 유비를 빼야겠다 자 유비를 빼고 아 아직 안되나 자 됐고 제갈량 빼고 황충 맞춰놓으면 되죠 황충아 황충아 황충 자 됐어요 자 오후대장국 갑니다 이제 아 이거 언제 먹고 오나 아이 참 네 그러게요 응 가자 가자 일단 달립시다 머니까 갈 길 머니까 달릴게요 아 자 이제 출전 안했구나 자 알아서 하시고 자 나갑시다 어 어 잠깐만 여기 쌀이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쌀이 없네요 어 관평이가 좀 쌀 좀 사 자 추진합시다 아 다 오면 갈게 여기 지금 좀 그래서 야 수송 좀 해라 자 병사도 가져오고 금 쌀 아 처음에 주위 있었어요 있었는데 죽었어요 있었는데 죽었죠 음 음 음 음 자 남쪽 나라 한번 다시 보구요 와 이걸 버티네 야 저걸 버팁니다 아 대단하군요 하하하하 자 다시 한번 출전 또 갑시다 봉사가 3만 자 가주고 여기가 만 자 이 정도 여기가 7천 만 됐고 남해도 가 남해 별로 없군요 이 정도 가주면 되죠 또 아 저 위쪽으로 가는건 아니고 됐습니다 아 아 아 됐어요 이거 수송을 할게요 자 수송 자 추정한번더 좀 2만이나 있기 때문에 아 안 되는구나 사람이 없나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나보네 들어갑시다 흠 흠 흠 흠 자 마무리하기도 참 힘드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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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할 수 있는거 흠 흠 이거 이거 같이 먹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자 자 개략 지역회원화 좀 해줍시다 할 수 있는거 요거밖에 없죠 자 부능 아 됐어요 됐어 아 자 보상해주고 흠 흠 흠 흠 흠 됐구요 흠 흠 흠 흠 흠 출진합시다 흠 흠 관평 빼고 관우 장비 좋은 나오면 되겠죠 병사 최대하고 아 맹기가 아직 안하는데 자 한턴만더 있다가 흠흠 흠 흠 흠 일단 황충아는 놓구요 마초가 이동중이라 안되는군요 마초가 이동중이라 안되는군요 아 징계한거 많아요 나도 징계한거 맞습니다 징계한거 쎄고 쎄어요 지금 자 이렇게 자 병사 최대하고 봉시지 여기 좀 봉시로 갑시다 너무 느리니깐 병사 최대하고 어 조장 자 됐고 마초까지 넣을게요 됐지 뭐 아 간지 부지 됐고 등용이나 좀 해야되나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 해줍시다 지이크 추바 지이크 추바 지이크 추바 지이크 추바 동생 자 됐고 양표 좋구요 다 해 다 해 다 해 지이크 추바 알아서 해라 이제 넘어갑시다 아 외교해야지 선비랑 이거 외교합시다 설렘 지이크 추바 지이크 추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중심시오민 이의 계약을 소시하고 중심시오민 곧받고 곧바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징순 명령 가자! 일단 갑시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는거지 뭐. 그냥. 앞에서 길막을 하고 계시는군요. 앞에서 길막을 해서 느리구나. 자 잠깐 빠질게요. 이제 컴퓨터가 슬슬 또 느려지죠. 잠깐 빠졌다가. 장비도 잠깐 여기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게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잘한다. 자 됐어요. 이때만 되면은 컴퓨터가 너무 진골하는게 많아서 그런지 좀 항상 이르더라구요. 버벅거려. 어... 자 너도 와라. 관평이 옵시다. 관평. 자 봉시 병사 최대하고. 여기도 이리로 오면 되겠죠. 23일. 28일. 여기로 오는게 낫겠다. 중계해서 이리로 옵시다. 자 되셨고. 자 포상 됐어요. 네. 또 보낼거 있나? 여기 마무리하고 있네요. 마무리하고 여기도 마무리군요. 자 됐어요. 넘어갑시다. 조조가 드디어. 끝나가네요. 조조가 드디어 끝나가네요. 아... 자 됐고. 관은 잠깐 비켜주라. 자 관은 잠깐 사이드로 비켰다가. 자 갑시다. 갑시다. 지군. 응. 모션같이. 자 됐어. 그냥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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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까. 반유비연함? 참. 어이가 없네. 맹주 때려나 잡읍시다. 안 되겠네. 정신 못차렸네요. 정신 못차렸네요. 다행히 생각합니다. 아 나 진짜. 밴발라비랍니다. 아이 참. 귀엽죠.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여기? 자 2차 웨이브 또 가고 있고요 자 됐어요 일단 들어갑시다 귀엽네요 천수에서 천수를 누리게 해주겠어 저거 굳이 먹어야 되나? 그냥 옵시다 네 그냥 올게요 제가 질문해주고 좀 먼저 왔으니까 일단 건설 하나 할게요 진 하나 먼저 지워놓고 사이드 좀 넓혀주고 일로 옵시다 자 진군 됐고 자 포상하고 자 조조 죽일라고? 진짜 별재수단 운영 자 됐어요 들어갑시다 들어갈게요 그냥 자 보수나 해주고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성상님 좀 늦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설마 지겠어요 들어갑시다 자 양평 뭐 맞네요 대충 포로하고 자 신궁이 아 되는군요 대거점이 신궁 대거점이 되네요 자 이천 생각보다 파괴적이지는 않았고 생각보다 파괴적이지는 않았네요 제사 제사가 훨씬 센데 하하하하 자 공격합시다 당기구도 당겨주고 자 호공도 오세요 자 관로가 혹시 불 한 번? 23% 나쁘지 않네요 음 한국건고요 아니 싫어요 조조 잡아 죽일 거야 자 제사 한 번 더 아 근데 봉실은 아프긴 아프다 하하하하 지금 지금 어 뭐지 참수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날려왔는데 하하하하 아니요 포로 한꺼번에 다 줄 수 있나 연노 한 번 자 춘식 먹었구요 어 이거 해방할게요 그냥 등용하고 응 나머지 해방 하하하하 나머지 해방합시다 자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자 일단 입성했다가 여기 쌀이 너무 없죠 아유 쌀이 너무 없네 어 저기 쌀 많으니까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참 저거 호출을 좀 할게요 호출해서 자 진영 사이 요거 둘 자 며칠 걸리죠 아 12일 세 턴은 걸리는군요 괜찮아요 자 일단 들어갑시다 하하하하 자 응 자 이동해주고 줘봐봐 자 됐어요 자 입상합시다 어 여기 쪽 보내줘야겠죠? 두명 여기도 보내줄게요 동생봐 여기다 늘에 다 넣었나? 놀고 있는 애들이 많았군요 자 지역 내정도 해주고 자 이동도 올립시다 자 이동도 올라가고요 자 됐어요 여기 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상인으로 좀 바꿉시다 너라도 1년 구입하고 자 여기 조조는 마무리죠? 조조 마무리 됐고 자 됐네요 여기 겁나죠? 뭐야 이거 저 뭔가요 아 진짜 자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뭐 중장통은 잘 죽고 되고 자 겨울이네요 벌써 자 또 이동할게요 자 이리로 오시고 자 됐어요 자 보상하고 넘어갑시다 아래쪽 어떻게 되는거야 진짜 도대체 못 먹니 이거를? 이걸 못 먹어? 먹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는 야 이걸 못 먹어 자 됐고요 음 왔는지 봅시다 자 추진 자 왔죠 자 이만 가지고 아이 그냥 옵시다 네 이만 가지고 올게요 자 넘어가고요 쌀 가져오는 것보다 병사를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도시내정 해주고 자 출진할 것도 왔나? 아까 산호대사 맞군요 자 이만 또 가지고 자 운송 자 입성 아 외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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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선을 합시다 아 오하? 아 저 외부라야 외부라야 많이 줘 자 외교 자 친선 강족이고 나머지는 괜찮네요 강족도 줍시다 자 보상이나 해주고 뭐 디웅에 해야 되나? 포로들 아이고 자 견시 7시 39일 걸린다고? 아 됐어요 포로를 다 풀어져 버릴까? 아 사실 그냥 항복시키는 게 편하긴 한데 추방을 해버릴까요? 야 추방해 추방합시다 괜히 써보자 삶아 먹지 뭐 자 뭔가요 이것도 일로 들어온다고? 아유 참 자 여기에 봅시다 오우 야 이거 강주를 못먹네 저걸 절 못먹는군요 저거를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걸도 못먹니? 오 이제는 장난 없죠 자 됐고 결정 자 됐어요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요 이걸 또 줬나요? 참 미치겠네 아 정말 코드 뭐라고 저거도 짚니까 아 참 아 여기까지 줍시다 여기까지 줘야겠다 그죠 운명 군단 편지에서 여기서 줍시다 군단 편지에서 여기 자 진류랑 낙양도 가져 자 진류랑 낙양도 쎄니깐 이정도 가주면 되죠 3만 나갔네요 3만 자 됐어요 나도 갑시다 자 동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갈까? 병사 최대하구요 좀 빠른걸로 갑시다 이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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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장비 그래 봉시로 가야지 봉시 제갈량도 기동 학원 학위구로 가 학위구로 가 하하하하 학위 소궁진이야 이제 소궁이야 소궁 장비 준비해서 롤하구요 다 갑시다 다섯 여섯 일곱 자 근처 나오면 공격 신군 자 포상하시고 좀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이제 군신 쓰겄는데 지금 자 단기구구냐 군신이냐 자 군신 먼저 시원시원homme 시원시원 구이오 잘가 하하하 아 저 옆으로 빠지네 아이고 저것도 옆으로 빠지는군요 자 신공 5대 장군끼리 뭐 연계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따로 나오는 건 없는데 아 있긴 있군요 자 인감을 뺏겼네요 마초는 없어요 근데 마초는 없어요 자 1시에 이거 유장때문에 아 진짜 유장때문 이게 다 유장때문이야 이게 다 유장때문이야 진짜 괜찮을거에요 자 지역 퀴에나 해주고 인강이나 다시 먹어줍시다 됐죠 넘어갈게요 1시 넘겼는데 넘겼네 진짜 아, 나가지고 맞춰만 오린이네 에이 마초마 어린이였군요 근데 마초마 어린이였군요 근데 마초마 어린이였군요 빠르니까 괜찮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네요 우리나라 끝까지 진짜 자 이제 슬슬 또 돌아가시는군요 얘들이 자 지옥내정 합시다 자동인명 어 이거 안 넣었구나 내가 안 넣었었군요 그냥 가 없겠죠 없겠죠 알았다고 알았다고 자 요거 지옥내정 자동인명 해주고 고통 받아도 돼 보상하고 올라갑시다 자 드디어 끝나가는군요 들어갈게요 그냥 저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 여기도 거의 끝나가는군요 알았다고 저쪽은 어떻게 되었다고 저쪽은 어떻게 되었다고 공격하실거에요 네 그쪽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 정해진다 이사 가진다 유니봐라 ㅋ ㅋ ㅋ 아으 너무 오래 걸렸죠. ㅋㅋ ㅋ ㅋ 일단 제사 한번 매겨주고 ㅋ 송윤난 점 ㅋ 아 마듐 가셨네요? ㅋ 마초엘 아빠 갔다. ㅋ 보상해주고 자 시정.. 뭐.. 자동할게요 자동 등용 뭐 할 거 있나? 어 알아서요 이제 자 신궁.. 안된군요 아직 연루함.. 아 잠깐 신궁이 났지? 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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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중 자 여기 뭐 일단 등용 한번 해보고 음.. 어.. 해방합시다 자 제사 한번 매겨주고요 자 제사 한번 매겨주고요 음.. 오늘 끝은 봐야죠 이거 아.. 지금 안 끝내도 이상해 자 자 포상해주고요 자 의교 친선 계속합시다 진선의 오한 아이고 어.. 금 많이 줘 흐흐흐흐 외교 친선 자 강.. 돈 많이 주고 자 없죠 등용 할 거 많은데 뭐 괜찮으세요 왕쌍이나 하나 어.. 됐어요 이벤트 뭐 있나요? 됐어요 이벤트 이제 음.. 할 필요 없잖아 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어차피 10단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조조 마지막이죠 어..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조조 마지막 자 제사 한번 해주고요 자 제사 한번 더 드디어 드디어 자 드디어 자 드디어 어.. 조조가 설마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 젠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아 그러네 일단 등용을 합시다 어.. 나머지 뭐 일단 포로 조조가 없네 아이참 그지같이 됐네 이거 아이참 에이 참 좀 거시기 가게 됐군요 하하하하 자 이제는 꼬라박을 합시다 자 우리 꼬라박을 해줄게요 음.. 자 자 보상하구요 헤헤헤 자 임명 자 관직을 건드립시다 어.. 군단 편제 자 3군단 군단 편제를 해서 자.. 2군단 흡수하면 좋겠죠? 자 3군단 음.. 여기는 뺍시다 여기는 빼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자 3군단 얌얌 해주시고 됐죠? 2군단 이제 없죠? 이렇게까지 자.. 자.. 됐어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군단 편제 한번 다시 보고 자.. 올 3군단이죠? 갑시다 출전 뭐.. 이제 뭐 없지 뭐 그냥 들어가는거죠 뭐 여기 자.. 5만.. 2만.. 만.. 만..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냥 자비 없이 자비 없이 가는거죠 이제 위쪽으로 가는건 좀 안할게요 위쪽은 됐고 위쪽은 애들이 너무 어려버릴까 하니까 음.. 됐네요 네.. 고정도는 얘네들은 항복공고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만 먹으면 항복공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보상하고 차라리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쪽으로 오고 자.. 호출을 해서 좀.. 지략.. 정치 높은 애들을 좀 불러줄까? 저.. 요정도만 불러도 나쁘지 않을거에요 됐습니다 아.. 조조 못잡아 죽인게 한이네 아이 참 아.. 먹었나 본데? 아.. 강주.. 가 떨어지겠군요 강주.. 먹었나 본데? 아..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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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시다 네 아.. 아.. 탈천이 또 있군요 자.. 보상 좀 해주고 감사합니다 자.. 왠교 한번 할게요 항복공고 아.. 아직 때가 아니랍니다 아니 때가 아니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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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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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치.. 낮은 애들 좀 냅두고 갑시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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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음.. 할게 없네 자.. 넘어갈게요 드디어 드디어 강주를 아.. 아.. 이걸 못 먹네 아.. 참.. 자.. 자.. 외교 계속합시다 친선 자.. 고정.. 어.. 고정이 왜 적시죠? 야.. 한비자 줄게 한비자 줄게 한비자 줄게 한비자 줄게 어.. 외교.. 자.. 친선 고정이 왜왜왜왜왜 오하는 또 왜 적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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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의 우보 좀.. 아.. 돈이 없나요? 아.. 돈이 없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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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해서 우리 군주 옵시다 하.. 하.. 없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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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들일 적 없는데? 오한? 하.. 하.. 장안으로 가야겠다 일단 장안으로 갑시다 천수연 돈이 없네요 하.. 하.. 일단 강주를 먹었구요 으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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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을 했죠 1단 이동 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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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상 해주고요 하.. 천수로 이동 할게요 요 장안으로 이동 합시다 음.. 음.. 여기있죠 지금 돈 다 썼어 벌써 돈 다 썼어 자 군주랑 음.. 정치 자 지정내정이나 하구요 계속 넣어주긴 해야지 여기도 없나요? 다 놀고 있었구나 아이고 마지막이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줍시다 자 여기도 자동인명 해주구요 수송해서 좀 가져갈게요 봉사 너무 많죠? 흐흐흐흐 자 외교 가지.. 아.. 아 나 여기로 건너와서 그런가? 왜 그랬지? 넘어갑시다 일단 이제 얼마 없습니다 요거랑 6만.. 6만이 좀 문제긴 한데 관로우를 전산도격에서 한번 날려줄까요? 여기? 전산도격에서 위에도 좀 까주면은 좋거든요 이게 언제 하냐 이거 자동하구요 왕총 왕총 갔어요? 뭐 죽을수도 있죠 흐흐흐흐흐 왕총 왕총 으흐흑 종이 그렇듯 etside Test 오 자 3천원짜리 줬는데 부라야 이제 너무한다 야 3천원짜리 줬는데 부라야 자 외교 한복권 부라라도 한복권권가 되지 않을까 어 됐네요 3턴이지만 갑시다 일단 성공하나 자 이제 오고 이제 뭐 맹에게는 당연히 한국 하겠죠 그럼 요기하고 요기만 치면 돼 아 힘들어요 하하 지호 워 요시 빈 거 한턴 자 포상하고 자 넘어가고요 아 친선 계속 날려야지 자 됐고 자 포상하고요 자 외교 친선 음 오한 왜 자꾸 왜 그래요 오한 자 친밀 친밀 됐어요 갑시다 요게 중요하죠 제가 지어케 해줘야 돼 이거 아 이상한게 지어케 안해주면은 가다가 지그 다작살라요 이거 안먹어 이런거를 안먹습니다 저거를 됐네요 자 공구 이번 턴에 갈 수 있을까 이번 턴에 이번 턴인가요 맹액은 원래 일수 짧은 애 중에 아 이게 내 턴이에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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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네요 딱 좋아요 출정 더 할까 더 합시다 까짓거 까짓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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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기차놀이 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원래 다 이런거잖아 원래 다 이런거니까 기차놀이 합시다 컴퓨터 터져라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나갈게요 오우 가자마자 제사를 날리네 자 오한이 생각보다 친밀히 안 올라오네요 자 외교 친선 금 또 많이 주는데 왜 저래 어 가져가 자 됐고 자 보상 때려주고 바로 갑시다 아 아 야 애들도 많이 성도여서 꽤 많이 내려오네 이야 줄줄이 또 내려오는군요 하하 자 보상해주고 조조가 들어왔다구요 아 저 죽일수도 없고 미치겠네 하하하하 야 와 이거 또 철벽방어하네 또 자 외교 친선 한번 또 하구요 음 오한 자 많이 가고 음 자 선비랑도 많이 갑시다 자 잠깐만 이거 자 맹회까지 됐구요 거부 거부 하하하 자 맹회까지 됐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성도 5천인데 저거를 자 관세기가 또 쳐주고 있네 만삼천으로 치고 있으니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상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관세기가 잘해줘야 돼 만삼천 불타서 엄청 늙는군요 아 또 치워놨네 자 내구로 가는구나 그래 내구 까고 아하하하하 자 2차웨이브 안오나? 아 오고 있군요 좀 징그럽긴 하지마 아하하 지도 이렇게 작게 보면은 여기 여기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 다 병사들이죠 아 화시까지 때렸네 어이구 잘했어요 역시 관세기 또 한 번 해주신군요 아 또 자 오우 됐고 왜 삼국집사 마무리는 항상 이러는 걸까? 하하하하하 그니까 항상 마무리는 이러는 걸까 진짜 다 좋은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뭐 모든 삼국집사 마무리가 좀 허무하긴 하지만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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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농농 헐쳐 장압도 이거 컨트롤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컨트롤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자 외교 찬성 좀 봅시다 음 남만 어 많이 가구요 이제는 또 다 가까워졌죠 항상 이러니까 모든 삼국집사 다 이렇긴 하죠 응 진손맹립 마무리하고 여기가 4천 아 저거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하하하하 쌀이 없구나 얘네는 아이고 시험 내정 해라 해라 시험 내정 해라 해라 시 10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이제 하하하하 그러게요 네 낮에도 하고 오늘 밤에도 하네요 시험 내정 해라 시험 내정 해라 자 2시 돌아가셨고 야 이 오이랑 또 당원진으로 철벽방으로 하시네 시험 내정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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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합니다 저도 엔딩 보기에서 기다린 중입니다 하하하하 이제 요거는 못 이기겠지 두번째 웨이브는 못 이길거에요 제발 요런거 좀 먹어라 요거 좀 하하하하 스시시카 pense 하하하 으음 우리 좋은 애들 좀 보내줄까 여기 관우장비 다 있잖아요 그쵸 아 도착 으음 대충 이쁘 어디로 가고 너도 보내주면 되지? 알아서 싸우겠지? 알아서 분배해서 또 보내겠지, 뭐. 드디어 떨어지는군요. 성도도. 방원진이 이렇게 3개도 나와보니까 오래 걸리네 이것도 방원진이 단단하긴 해 얘기 둬도 안 되고 연노 연노를 저렇게 써 자 보상 때리고 또 갈게요 자 갑시다 또 한번 출정 자 9천 5만 아 왜 절로 가나요 오만이 아 오만 절로 가는건 아니죠 자 됐구요 수송은 아래로 갑시다 병사를 이렇게 쌀 얼마 있나 쌀도 많으니깐 다 데려갈게 다 자 수송해주고 결국에 내구도로 끝내는구나 징그로 죽었네 진짜 자 이제 요거 접읍시다 접구요 이동하고 하던 말들 상관없어요 넘어가고 자 성도 되셨고 등용할거 등용하고 나머지는 해방 설마 면중관으로 가니 또? 미치겄네 야 면중관으로 가는건 아니지 자 그래 이렇게 올라가라 그래 자 면중관 언제 낄라고 저거 아 이거 아직도 이루고 있죠 이거 봐 이루고 있다니까 자 강릉에서 가야겠다 다음턴에 나갑시다 강릉에서 뭔데 아 깜짝이야 지금 와서 반란하면 예의가 아니지 지금 최일이야 자 마무리가 갑시다 뭐 아래쪽도 없죠 저건 아니고 됐어요 수송을 합시다 자 수송 수송을 저기다 때려박을게요 일단 배신을 한번 당하네 마음이 상처가 크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올라갑시다 면중관은 언제 뚫으려고 저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인간으로 여기로 가는 애들 있네요 예? 예? 조조요? 조조 조조가 저기 조조가 저기 언제 곱살리 껴가지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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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곱살리 껴가지고 또 한 건도 하셔서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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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나는 천통이 도움을 줬다 약간 이런걸로 가려고 자 그렇죠 자 지역회원 합시다 어 안되네요 저게 아유 먹어줘라 좀 그래 아 그래 땡큐 땡큐 허조가 땡큐군요 저렇게 먹어주네 또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유 참 깔찔니 그쵸 충신이지 예 충신이라고 생생내고 싶어 하네요 출정 또 합시다 여기서 아 여기 병사가 없구나 아 자 우리 무장 좀 부를게요 자 이동 도착을 요구로 무릉으로 가 조조가 있으니까 더 세겠죠 자 이거 뭐라고 천통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 차라리 여기를 관으로 빨리빨리 깨보시는게 더 빠를수도 있겠다 전상조격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더 빠를수도 있었겠다 뭐 검각 이런거 한 두방이면 끝나니까 일단 그렇게 할걸 그랬나 자 세대교체가 되는군요 자 세대교체가 되는군요 자 세대교체가 되는군요 자 세대교체가 되는군요 고상해주고 자 세대교체가 되는군요 그냥 가 이것도 23,000이나대네 하이 참 아니 짝지도 않아 23,000이나대 면중관이 다 놓고 있고요 지금 자 세대교체 자 세대교체 자 세대교체 자 세대교체 자 세대교체 세대교체제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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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와중에 자, 가우도 가시고 갈 때 됐죠? 다들? 바둑이요? 갑자기 바둑? 자, 됐고 자, 일기토록도 해줬네요. 다행히 황승락 아, 조조가 가면 안 되는데... 계속 보냅시다. 아휴 참 맨날... 이게 뭐야, 씨... 아, 참 다가, 다가 근데 다가도 어차피 이거 못 들었습니다. 이걸 못 들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골 때립니다. 진짜 다가 다가도 관을 못 들으니까 골 때리죠. 관을 내가 빨리 뚫어주고 그랬나봐 그냥 그러니까요 일렬로 그대로 쪼로록 가면서 쪼로록 죽어주기 아니면은 이민족만 싹 해가지고 이민족만 싹 해가지고 이민족만 모아서 한 20만 싹 갈걸 그랬나? 이민족이 워낙 빠르니까 이민족이 워낙 빠르니까 이민족이 워낙 빠르니까? 아, 또 사기 뭐죠? 쌀 딸린다고 또 난리나고 저, 저 윈틀이 있는 애들 아, 진짜 하, 참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호성비보드 예이이이이이이이이 히어로 하, 목격 저, 내부 좀, 내부 좀 깜네요. 조금 깜네요. 자, 호성 계속 하면서 2차 웨이브 오고 있죠 어디가니? 어디갑니까 이거 어디가는거야 부주관을 왜 푸시는데 갑자기 아 돌겄네 마초가 좀 싸워줘야지 니네들 어디가 부주관을 왜 푸시나요 미치겠네 부주관을 왜 푸시고 있는거야 저거 자동이 막탄대 전통보기 싫은가 이만큼 다 부주관이야 자 됐고 고상 한 번 주고 또 갑시다 굉장히 감사해 그냥 부주관만 아니어도 깨겠구만 상라님이 그래도 만천을 가지고 왔네요 든든하게 미치겠네 줄 쓰고 있어 부주관에 아 진짜 왜 저러시는 걸까요 상라님 상라님 뭐해 뭐해 만천을 갔는데 아 답답해 죽겄네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아 답답해 못 보겠다 진짜 뒤에 얼마나 있나요 잠깐만 내가 돌아가시겄어 내가 돌아가시겄어 내가 돌아가시겄어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로 애들 받아가지고 뿌린 다음에 이만씩 싹싹 가면 되잖아요 그쵸 강과에 오고 강도 오고 강도 왔고 야 자 난만도 오시고 자 이벤트 이 정도면 됐지 아 됐네요 유비로 조절을 타도 자 일단 출진 두 명가 나갈게요 자 병사 최대하고 음 여기로 갑시다 진군 아우 시원하죠 벌써 벌써 시원하죠 자 그리고 자 낙양 완으로 좀 보낼게요 자 이동 뭐야 자 이동 자 여기 진영 사이 한 둘 가 이수댄 써야지 이수댄 써야지 패치해주기 전까지는 이것도 게임입니다 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시스템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어 안 수단 말은 안했어 고쳐야 된다고 그러지 내가 언제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민족은 예 고칠건 있지만 패치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쪽까지는 열심히 씁시다. 가고 있나? 자, 됐네요. 추진. 자, 병사 최대하고. 자, 공격 넣어주고요. 아, 이민족 보고 싶다는 분이 있었죠? 이민족 보고 싶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민족 전법 필요하다고 보고 싶다고 아까 누구셨더라? 사과해 볼래요? 어,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 아, 출진 너무 바보 같아. 진짜 출진이... 아, 이거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아... 황당합니다, 진짜. 이거 갖다 다 의외도 꼴아맞고 있어. 어이가 없어, 진짜. 지금 한 5톤 지났잖아. 이거 500밖에 안 달았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럼 아마 해상할 거예요.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3군단 어디 있니? 군단장 어디 있어? 군단장 어디 있니? 아, 편지하고 군단다. 이거를... 결정해봅시다. 폐산되죠? 자, 됐네요. 그래도 이게... 네, 이건 안 바뀌어요. 이게 지휘권이... 이게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출정이 참 그지 같아. 우리 캐논이 이유가 있겠지? 골 때립니다, 진짜 이거. 아니, 몇 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거 2천을 못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러니까 이 민족한테 발리지. 아니, 이거 지휘, 이 컨트롤러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지휘, 이 컨트롤, 이 컨트롤, 이 컨트롤을 제공하셔야죠. 일정한 거, 이 컨트롤을 제공하러 갑니다. 음? 아, 또, 또 저... 아, 또 저러 가는군요, 또? 미치겠네. 아, 정말... 이거면 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육만이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시작吧! 육만이면 이기겠지. 아이... 아, 빨리 간다! 자 얘네 뭔가 한번 얘네네 뭔지 볼게요 자 얘가 이거죠 상병 파성 상승 근데 서로 이게 좀 아 얘는 되는구나 상병이니까 파성은 좋네요 뭐지 파성은 좋네 30분 지났어 이게 문제니까 막 항상 막타 이래 전차 공군 상승 필요 없구요 안 나오는구나 대규모 병력이 오니까 요것 좀 이게 막타 너무 짜증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아 퇴각이나 해라 다 필요 없어 이거 10만이 나와서 하는 일이 없어요 10만이 나와서 자 상병 자 상병 자 전차까지 자 요거 올립시다 진군 자 포상하고 그니까 중국 이민족한테 맥키지 아유 차 사기가 좀 그러네요 야 돌기야 돌기로 빨리 와 돌기로 빨리 올게요 아 이거 또 안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잠깐 잠깐만 나름 딴딴합니다 또 결국에 또 승상님 가야돼야 아 공격하구요 어 자 이쪽도 잠깐만 인명 아 군단은 이제 없지 자 이동 호출 여기 7만 있으니깐 또 보냅시다 자 사이 하나 둘 셋 넷 하하하하 그러게요 자 상병 돌려주고 자 공군상승도 해 아 사기가 안오르네 근데 자 잠깐만요 아 됐구나 오대장군요 예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아 오대장군 제갈량만 오면 되긴 할 것 같은데 혼자 가라 그래서 która 하하하하 Group 고마워 하하하 idi 저거 이어 역전 선생님 그렇죠 시작 시작 bil 有命令 有命令 有 어땠 え 5% 결정 알át 得 결국에 이민족이 또 상병이 이리로 옵시다 자 공군상승 해주고 여기도 공군상승 파성으로 이기네요 파성으로 파성 10이에요? 파성 1, 1, 12 코끼리 상병 해봤자 파성 상승이 몇 프로 되는거야? 10%인데 1오르는거에요? 미치겄네 상병 합시다 그래도 안하는거보다 낫겠지 아 이기는거 같긴해요 이기는거 같긴해 이긴해 이긴 이긴해 야 사기가 잠깐만 작살났는데 자 드디어 아 정말 자 공군상승 야 다 이기네요 그래도 야 이민족 화이팅 이민족 화이팅 결국에 2시에 끝나는구만 그래도 마무리는 했네요 돌기도 한번 써라 그래 자 폴 합시다 일단 자 마무리 했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 들읍시다 이거 그냥 오늘은 노래 들여야겠다 마지막에 힐링이 안되네 마지막에 이쁘게